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헌터 오현진 팀장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교육 관련된 강의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럴수록 기초를 잘 닦으셔야 훗날 시장이 정상화가 됐을 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준비된 자만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주식시장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모든 시장에서 다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자는 없습니다. 나쁠 때 최대한 덜 잃고 좋을 때 최대한 많이 벌고 이걸 이제 반복하는 게 결국은 주식 투자예요. 근데 이것을 잘하려면 결국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듯이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열려요.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아마 몇십 년 뒤에도 열릴 겁니다. 투자할 기회는 많습니다. 단 준비가 되어 있어야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당장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조급해 하지 마시고요.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실력을 올려가다 보면 충분히 기관 외국인에게 지지하는 투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강의는 이제 기회비용의 이해입니다. 기회비용 경제학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기회비용을 왜 알고 있어야 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강의 그리고 저의 지난 강의들 모두 다 채널로 오시면 풀 버전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의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모두에게 강의 무료로 공개되어 있어요. 지난 강의 그리고 지난 강의 풀 버전 강의까지 다 들어있으니까 채널 추가하시고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수익 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만큼 수익 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기회비용의 이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이란 뭔가 뜻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택으로 인해 포기된 기회들 가운데 가장 큰 가치를 갖는 기회 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가 갖는 가치 이게 이제 사전적인 정의고요. 그럼 이 말이 어디서부터 탄생했냐까지 한번 보면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프리드리 폰비저의 저서에서 유래가 됐다. 1914년 이제 저서의 사회경제이론 이란 저서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게 뭐 진짠지 가짠지 이건 상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회비용이 먼지만 확실하게 알면 되는 건데요. 자 앞서 이제 사전적인 정의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셨겠지만 좀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이게 뭐라고요?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뭐를 갖고 뭐를 버릴 것인가.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를 취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를 버린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선택은 반드시 양면을 가지고 있죠. 버리고 취하는 것. 그래서 기회비용도 똑같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모든 경제적 판단에는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면서 기회비용을 수많은 기회비용에 대한 결정들을 하고 사는데 특히 경제적 판단에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3억 원이 있는데 3억 원이면 큰 돈이기 때문에 부채를 조금만 일으키면 혹은 지방에서는 부채를 일으키지 않아도 부동산을 살 수가 있습니다. 3억 원이 있는데 내가 주식의 3억 원을 삼성전자를 3억 원어치 살 것인가 아니면 부동산을 3억 원어치 살 것인가 뭐가 더 좋은 전략일까요? 지금은 모르죠. 미래에 가서 판단이 될 텐데 미래에 어때야겠지를 예상해서 투자를 할 겁니다. 3억 원의 돈이 있으면 이 3억 원을 주식을 사는데 쓸 수도 있고 부동산을 사는데 쓸 수도 있어요. 물론 나눠서 투자할 수도 있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뭐를 선택하시겠어요? 네, 어차피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5년 뒤, 10년 뒤에 나오겠죠. 뭐가 더 현명한 투자였겠구나라고요. 그죠? 주식과 자동차 중에 뭘 살 것인가 내가 5천만 원이 있는데 삼성전자를 5천만 원어치 살 것인가 아니면 5천만 원짜리 좀 좋은 중형차를 살 것인가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해서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더 옳은 선택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최대한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고민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이게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주식 매매 역시 기회비용을 수반합니다. 단순한 의미에서는 주식 대신에 다른 것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지만 시간적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적 기회비용인데 단순한 의미의 기회비용은 주식 대신 다른 것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 기회비용이에요. 내가 천만 원이 있는데 천만 원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면 천만 원어치 다른 걸 할 기회를 포기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산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포기 이게 기회비용이고 이게 경제학적인 기회비용인데 추가적으로 시간적인 기회비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꼭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시간적 기회비용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1년에 3%의 수익을 얻은 경우 이익일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뭐 비쌌을 때 있죠. 액면 분할하기 전에 그때 이제 100만 원에 삼성전자를 샀다고 해볼게요. 근데 1년 후에 103만 원에 팔았어요. 그동안 배당은 없었고요. 그건 몇 퍼센트 이익이죠? 네 3% 이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삼성전자로 돈을 벌었을까? 쉽게 생각하면 3% 이익. 3만 원을 벌었으니까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1년 예금이자가 3%라면 돈을 번 걸까요? 자 예금에 돈을 넣어도 3%를 법니다. 근데 주식을 샀는데 3%를 벌었어요. 수익률은 똑같죠. 하지만 시간적 기회비용은 주식을 샀을 때 훨씬 더 많이 낭비가 됐습니다. 왜? 예금은 어차피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돼요. 예금에 넣어놓고 1년 그냥 발뻗고 편안히 기다리면 됩니다. 하지만 주식을 사서 1년 동안 기다렸다면 가지고 있었을 때의 그 불안감, 초조함 이런 부분들이 계속 뇌리를 스치겠죠. 언제든지 팔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팔아야 되나, 가지고 있어야 되나, 끊임없는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1년 뒤에 3% 수익이 났다는 게 1년 동안 3%가 천천히 올랐을 가능성은 없죠.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반복했을 건데 결국 1년 뒤에 3% 수익이 된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수많은 고민을 합니다. 아, 사까? 팔까? 어떻게 할까? 추가 매수할까? 가져갈까? 더 가져갈까? 이런 많은 고민들도 결국은 시간적 비용에, 시간적 기회비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주식으로 3% 수익을 낸 것과 예금으로 3% 수익을 낸 것 중에 뭐가 더 나은 거예요? 예금으로 수익을 3% 낸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일단 예금은 박아놓고 다른 시간은 내가 다른 걸 하면 되니까.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렇죠? 주식을 가지고 있는 1년 동안은 그 주식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을 쏟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예금에 투자하는 게 같은 수익이라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예금이자보다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 주식 매매를 진행해야 돼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어요. 예금 1년 넣어서 3% 벌레, 주식 1년 넣어서 3% 벌레. 예금이 훨씬 낫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금 1년 넣어서 3% 벌레, 주식 1년 넣어서 7% 벌레. 이러면 고민을 좀 합니다. 그렇죠? 예금보다는 분명히 수익률이 높으니까요. 주식의 불확실성을 감안해도 예금보다 수익이 2배 이상이면 주식을 사볼만 한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이걸 선택하지는 않겠죠. 나는 안전한 예금이 좋아. 라고 해서 예금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금 이외의 채권이라든지 부동산 등과의 상대 수익률 비교도 필요해요. 아까는 이제 주식과 예금 단순히 두 개만 비교를 했지만 주식과 부동산 혹은 주식과 채권, 채권과 부동산, 채권과 예금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최선의 선택을 하려면 결국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만큼의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핵심은 주식 매매를 통해서 시간적 기회 비용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라든지 유럽 재무이기,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예상치 못한 폭락장에 대비해서 최소한 연수익률 6, 7% 이상은 필요해요. 지금 예금 금리가 얼마죠? 최근에 금리가 좀 내려가서 한 4% 정도, 요즘에 4% 정도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지만 1년 주식을 넣었을 때 4% 수익률이면 예금을 넣는 게 낫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이 최소한 6%, 7%, 10%는 돼야 돼요. 그래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예금을 넣었을 때 1년에 6%를 얻을 수 있다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아야 돼요. 10% 이상은 돼야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주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인 주식 투자를 하려면 기회 비용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니까 충분한 준비가 된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교훈으로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기회 비용의 이해에는 경제학적으로 널리 알려진 기회 비용 이외에도 시간적 기회 비용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에 물려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 정말 많죠? 그건 역시도 비용입니다. 심리적인 고생 그리고 심리적으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신체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더 큰 비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기회 비용들을 다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 풀버전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저희 지난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심리 분석, 경제 분석 모든 강의 내용들, 보조지표와 차트, 패턴, 매매까지 기법까지도 다 들어있습니다. 채널로 오시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채널에서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저의 지난 강의 그리고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기타 자세한 다른 내용들까지 모두 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 채널 추가해 놓으시고 강의 마음껏 보세요.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제가 뭐라 그랬죠? 아무리 봐도 닳지 않는다는 거. 무제한으로 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무제한 10번 봐도, 20번 봐도, 100번 봐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니까요. 일하면서도 보시고, 누워서도 보시고, 책상에 앉아서도 보시고, 반복해서 보시고, 중요한 건 뭐다? 행동.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실천을 하셔야 돈을 버실 수가 있으니까. 강의 반복해서 보시고,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프 하나인데 어떤 리스크를 선택할 것이냐? 일반적으로 위험이 높아질수록 수익이 커집니다. 위험이 낮고 수익이 낮은 대표적인 자산이 뭐죠? 대표적인 상품이. 예금이죠, 예금. 예금은 위험도 낮고, 위험이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수익도 굉장히 낮아요. 그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위험과 수익이 꽤 높은 상황이죠, 그렇죠? 부동산도 위험과 수익이 역시 높고요. 더 높은 건 뭐예요? 파생 상품이 있겠죠. 선물이라든지 옵션, 그다음에 ELW, 이런 것들은 위험이 엄청나게 높지만 수익도 굉장히 크게 벌 수가 있는 이런 파생 상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 분들께서는 파생 상품까지 가려면 이제 주식이나 이런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얘기인데 어쨌든 위험이 높아질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내가 어느 정도의 위험을 택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답이 있나요? 답은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 회피 성향이 어느 정도인지 사람에 따라 다르거든요. 나는 큰 수익을 위해서라면 내 자산 반토막 나도 감수할 수 있어. 이러신 분들은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거지만 나는 내 돈의 20%만 잃어도 살이 깎이는 것 같은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분들은 수익을 낮추더라도 위험을 낮게 가져가야겠죠. 그래서 자신의 성향을 일단 보셔야 돼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얼마의 돈을 벌고 싶은가가 아니에요. 모두가 많은 돈을 벌고 싶죠. 많은 돈을 벌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예요. 이걸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노릴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법이 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보수적인 투자자인가? 내가 공격적인 투자자인가?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죠. 그러면 지금 그래프에 나와 있는 이 사선 중에서 나는 어디에 위치하는 투자를 할 것인가가 좀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볼게요. A 기업과 B 기업이 있는데 A 기업에 투자했을 때 수익을 봤을 때는 10% 수익이지만 손실 시에 5% 손실을 본다. B 기업에 투자했을 때 수익을 볼 때는 30%의 수익을 보지만 손실 시에는 20%의 수익을 본다. 각각의 확률은 모두 50대 50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을 택하실 거예요? B 기업을 택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리스크를 즐기는 투자자고 A 기업을 택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좀 보수적인 투자자인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는 일단 A 기업에 투자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좌 손실이 커지면 커질수록 만회하기가 힘듭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반토막까지 계좌 손실이 나면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는 100%, 2배의 계좌 수익이 필요해요. 50%의 손실을 메우는데 50%의 수익이 필요한 게 아니라 100%의 수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계좌가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복리효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복리효과는 플러스일 때도 적용이 되지만 마이너스일 때도 적용이 됩니다. 하락하는 종목은 더더욱 큰 손실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강의를 드리면서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지키는데 주력하셔야 된다. 일단은 지켜야 그 다음에 수익도 있는 겁니다. 지키지 못하면 수익도 없어요. 지키지 못하는 수익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마음적, 심리적, 안정이나 혹은 방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날려먹습니다. 왜? 시장의 돈은 무한대지만 내 돈은 한정돼 있거든요. 시장의 돈이 무한대. 내 돈은 한정돼 있다. 끊임없이 싸우면 결국 누가 이겼어요? 시장이 이깁니다. 시장이 이긴다는 건 뭐죠? 나는 돈을 다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언제나 잃지 않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죠. 특히 큰 손실을 입게 되면 복구할 수 없을 만큼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수익이 적더라도 적은 리스크를 택하시는 것이 일단 안전적이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고 싶어요. 투자와 투자의 차이인데 내가 알고 하는 게 투자입니다. 공부를 해서 오케이 내가 이런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했어. 틀릴 수도 있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떤 걸 투자를 한다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A라는 주식을 사는데 그냥 필이 와서 혹은 느낌이 좋아서 누가 사라고 해서 이렇게 사면 이유가 안 돼요. 그걸로 돈을 버셔도 그건 자기의 수익이 아닙니다. 내가 이 종목에 투자하는 이유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실적이 좋다. 차트적으로 좋은 시작라든지 혹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재무구조가 탄탄하다. 라든지 뭐 이런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그 근거가 맞아서 수익을 볼 때 그게 내 실력이 되고 그걸 반복해서 다른 종목에도 대입시켜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결론은 내가 알고 하는 건 투자 모르고 하는 것은 투기라는 거고요. 또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는 투자 감당하지 못할 리스크는 투기입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10% 밑으로는 손절하겠다. 거기까지는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종목을 살 때 떨어지는 거는 아예 고려하지 않고 이건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해서 기다리기만 하면 이것은 또 투기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인데 한 번 투자자는 영원히 투자자로 남을 수 있지만 투기자는 투자자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 투기를 해서 큰 돈을 벌면 투자를 하기가 싫어요. 한 번에 이제 2배, 3배 큰 돈을 벌어보면 연 10%, 20% 수익은 수익 같지도 않거든요. 계속해서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고 언젠간 부러집니다. 처음부터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 기회비용인데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특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회비용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심리적 기회비용입니다. 이 심리적 기회비용이 뭘까? 내가 종목을 가지고 물려서 마음고생하는 거. 이겁니다. 이게 이제 심리적 기회비용이에요. 최대한 심리적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종목을 하셔야겠죠. 그러려면 역시 철저한 공부를 하셔야겠죠. 하나 종목을 보겠습니다.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드는 거니까. 19만 원에 매수해서 19만 4천 원에 매도하면 수익률로는 2.1%입니다. 수익일까요? 저는 이게 수익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 보유기간을 보시면 보유기간이 1년입니다. 1년. 1년. 1년 동안 가져가서 2%를 먹었으면 이건 제가 볼 때 수익이 아니에요. 물가상승률도 못 따라갈 뿐더러 그럴 거면 그냥 19만 원 예금에 넣었으면 19만 4천 원보다 더 큰 원금과 이자를 받아요. 그리고 이 종목을 1년 동안 가져가면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 그 비용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넘어서는 수익이 나야 심리적 기회비용 이상의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자신이 있어야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타낸 차트고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9만 원에 매수해서 9만 3천 원에 매도하면 수익률로는 3.3%인데 이거 3.3% 버렸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지금 이 종목은 보유기간이 2년입니다. 2년. 1년으로 따지면 한 1.6% 수익밖에 안 돼요. 예금에 넣는 게 훨씬 더 낫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심리적 기회비용.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크게 빠졌다고 회복이 됐습니다. 저희까지 빠졌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손절할까 말까? 밤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 앓고 돈이 많이 들어갔다면 예를 들어서 억단위가 투자 됐다면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겠어요. 궁극적으로 올라와서 다행이긴 한데 그동안 겪었을 마음고생. 이게 뭐라고요? 심리적 기회비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종목에 대한 굉장히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세 번째 주가가 어떻게 됐을 때마다 내가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강의 보시면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볼게요. 18,400원에 사서 16,700원에 팔았으면 9.2% 손실이에요. 그럼 9.2% 만 손실이냐? 아니요. 훨씬 더 큰 손실입니다. 일단 보유기간이 1년이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예금에 넣었으면 3%, 4% 이자 수익 볼 수 있었는데 그것도 포기가 됐죠. 그럼 9% 손실이 한 4% 손실이 추가돼서 마이너스 13% 손실인데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이 종목을 가져가면서 겪었을 마음 고생 그것까지 더 더해지는 거예요. 실로 어마어마한 손실이라는 거죠. 그만큼 심리적 기회비용은 무서운 거라는 거죠. 심리적 기회비용은 이제 주식 매매 자체를 필요하게 하고 삶을 지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투기적 매매로까지 연결이 돼요. 이렇게 되면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이뤘는데 안 되겠다. 급등주 하나 잡아서 만회해야겠다. 여기서 망하는 겁니다.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 심리적 기회비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해요. 종목을 철저히 공부하고 웬만하면 분할 매수하는 게 좋고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판단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 판단을 먼저 하신 다음에 매매에 임하셔야 실패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주식 매매를 하면서 당연히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항상 이걸 잊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심리적 기회비용을 어떻게 줄일까? 첫 번째 종목 분석을 명확하게 한 종목에 대해서만 매수하고 두 번째 기계적인 목표가와 손절가를 설정하고 세 번째 분할 매수를 통한 매수 시점을 분산한다.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이 내용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도 이따 채널 오시면 더 보실 수가 있으니까 채널 꼭 추가하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익 투자는 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목표한 계좌 수익을 위해서는 지치지 않고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철저한 종목 분석은 주식 수익률을 높이기도 하지만 시간적 심리적 기회비용의 소진도 방어해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심리적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투자할 때 이것까지 비용으로 포함시켜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오늘은 이제 기회비용의 이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리 강의의 어떤 부분인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다시 보기로 다시 보시면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그리고 저희 지난 강의 채널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저희 채널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해 놓으시면 오늘 강의의 풀버전 강의와 또 지난 강의 저희 기법이라든지 여러 경제 관련된 재무 관련된 보조지표 관련된 많은 내용들 제가 채널에 다 담아놨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마음껏 보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올라가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